성령단 카페 커피도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라 아니 어디서 불꽃놀이 하나 본데 불꽃놀이 하나 본데 어디서 기다려요 바로 여기 전망대잖아요 저기서 전망대인가 지금 봉수대 봉수대 간다고 여기네요 다리 보이고 딸다라네 닮질 못하네 뭐 아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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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인 안 와요 투어도 막 패대 연인끼리 계속 껴안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남자 세 명일 수도 다 합치면 백살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이를 다 합치면 백살이 될 수도 있는 세 남자가 목 좀 닳는다 목가들 닳는다 많이 닳는다 우리는 본인께도 죽었어요 성전탑이 났네 미래양 성전톱 같은거야 저거 표정이 지하에 있는거야? 아 커피숍 가라는게 저기 가라는 얘기가 백삼십사는 안돼요? 나 찍었어요? 아니 어디 찍고 있는거야? 왜 저 어디를 찍어 백박스라니까 상식 케이블로 와 진짜 그 의지의 자아 사진을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안보여요 사진? 프렌치 될걸? 여기요? 여기 왔으면 사진 찍어야죠 드디어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찍을까봐 사진 찍었답니다 사진 찍어